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. 우리가 준 잠시 위임한 권력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수하게 죽어간 그 사람들의 장례식장의 위패도 못 걸게 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에 보내놨는데 억울하게 죽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파헤쳐보겠다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권력을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.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들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한테 대신 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과 함께하는 민주당은 이재명과 더불어하는 민주당은 그 전에 보였던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겁니다. 여러분 압도적인 표로 그것을 증명해냅시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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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